빠밤! 저의 해피 하우스! 빰빵 테러! 오늘은 큐티팬 서프라이즈를 갖고 놀아올 거예요!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빰빵! 구독해주세요! 빰빵! 큐티팬 안에는 예쁜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이 엄청 많이 그릴게요 한번 쓸 수 있을까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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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안보여 가방도 이렇게 이쁜게 많고 피규어들은 가방보다 괜찮 괜찮 이번엔 얘는 토끼인거 같은데요 얘도 똑같으면 토끼고 얘도 똑같은게 아니 여러분들 달린게 나왔습니다 그럼 태희의 친구들을 소개하는 우리 들어 자 먼저 오 귀엽다 먼저 이 귀엽건직한 얘는 주름이 약간 많은 강아지에요 옛날에 이 강아지 되게 무서워 길을까 네 다시 얘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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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 얘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되게 되게 얘 토끼인데 되게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눈이 핑크핑크에요 뽀끄링 깐짝깐짝 3개생각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뭐야 얘는 보다시피 얘는 똑같은 똑같은 토끼입니다 아 근데 얘 예뻐서 조명이 나와도 돼요 한개 잊어버리면 다시 한개가 또 생겨 저는 똑같은게 두개 나오면 다 좋습니다 우와 이게 유니콜야? 유니콜요? 히히히힝 히히히히히히히 힉힝 힝힝 어 얘 힐긴데 어머 힐길링 너무 귀엽다 얘는 특이하게 얘 집에서 달리 털 달려있어요 안녕 반가워 귀엽다 아 엄마 엄마 괜찮나? 어 너무 귀여워 귀엽게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다 열었네요 이렇게 해서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태희의 큐티팬과 함께 같이 놀아봤어요 여러분 됐나요? 재밌었나요? 다음엔 또 또 저희는 지금까지까지 계속 놀게요 안녕 알라뷰 안녕 맞다 구독, 좋아요, 알림, 빵빵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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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